백장 어록 12번째 시간입니다. 15 스승의 안목을 넘어서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뒷날 위산이 앙산에게 물었다. 백장이 마조를 거듭 찾아뵙자. 마조가 불자를 세운 이야기에서 이 두 스님의 뜻이 어떠하냐. 백장이 마조를 거듭 찾아뵙자. 마조가 불자를 세운 이야기에서 이 두 스님의 뜻이 어떠하냐. 앙산이 말했다. 이것은 뛰어난 기지의 활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위산이 말했다. 마조가 문화에서 84인의 선지식을 배출하였는데 몇 사람이 뛰어난 기지를 얻었고 몇 사람이 뛰어나게 활용하였느냐. 앙산이 말했다. 백장이 뛰어난 기지를 얻었고 황벽이 잘 활용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스승의 법을 알리는 나팔수 정도일 뿐입니다. 위산이 말했다. 그래그래.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이 나왔겠죠. 마조스님이 뛰어난 기지를 활용함을 보았습니다만 마조스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것 같고 제 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마조스님의 뛰어난 기지를 활용함을 보았습니다만 마조스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자기가 이게 이렇게 분명해서 이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본다 그러면 이미 분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긋난 거예요. 마조스님이라고 그럴 때 어떤 마조스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부처님 그랬을 때 부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도 당연히 부처님은 그럴 때는 부처님의 그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찬탄합니까? 머리는 곱슬곱슬하게 생겨서 참 좋고 귀가 커서 좋고 이런 거 찬탄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머리 곱슬곱슬한 것도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런 건 부수적인 의문이어가지고 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죠. 우리 이제 절에 가보면 부처님 조각에 있는 거 보면 머리가 이렇게 곱슬곱슬하잖아요. 곱슬곱슬해가지고 장발도 아니고 저희같이 이런 머리가 아니잖아요. 가만히 한번 보셨나 안 보셨나 그건 모르겠지만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런 머리 형식 스타일이 어디에서 보셨는지 당연히 아마 로마가 돌이라고 그러죠. 돌로 그냥 건축물이라든지 사람 이렇게 조각해놓은 거 이런 게 로마가 엄청 발달했잖아요. 거기 보면 머리가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부처님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게 시대별로 똑같지는 않았어요. 똑같을 수는 없죠. 똑같지는 않았는데 돌을 조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불상, 부처님을 이렇게 불상으로 이렇게 새겨서 한 거는 당연히 노마 영향입니다. 노마 영향. 인도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노마 영향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를 뭐라고 그럽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라고 그럽니까? 이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영토를 아주 넓게 차지했잖아요. 이 동쪽으로 노마에서 보면 동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문화가 많이 이렇게 동쪽으로 전해져 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부처님 그랬을 때는 부처님의 어떤 모습, 사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불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경전에서 이 얘기하듯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깨달음. 깨달음을 우리가 이 얘기하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 아니면 어떤 사람일 텐데 사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런 걸 우리가 보통 교주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선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식이 이 깨달음 마음 하나 가르치지 못한다. 그럼 그거 뭐 어디다 씁니까? 그런 선지식은 사람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교류하고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걸 가지고 있다 해서 존경할 수는 있다고. 그래봐요. 그건 세속이잖아요. 저희가 불법을 공부하고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거는 나한테 없는 깨달은 사람한테만 있는 이 깨달은 마음을 내가 전수받고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마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 그거 하나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먼저 알았고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안 거를 이렇게 전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모두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쓰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 이미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기 마음 자기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도움을 줄 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은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마조 스님이라고 할 때 마조라고 하는 개인, 사람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깨달은 마음, 이 법을 얘기하는 거지, 이 법을. 당연히 이 마조의 가르침은 말로 돼 있기 때문에 가르침 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 말의 뜻이 가르침은 아니거든. 그런 말로 우리의 이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긴 썼어요. 그런데 그 말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그 말로 가르치고 있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마조 스님께 아니고 듣는 우리 거라고. 그걸 마조 스님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할 때도 그거를 부처님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말은 부처야, 말은 부처, 이름은 부처야. 그런데 이 부처라는 말과 이름이 진실로 가르치고 있는 건 말이 아닌, 생각이 아닌, 암이 아닌 이거를 가르치는 거지. 이건 자기한테 다 있다고. 깨달은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뛰어난 기질을 활용한다. 이거는 당연히 말로든 모습으로든 소리로든 이렇게 가르칠 수 없고 말이 아닌 것을 말로 하고 있는 이거를 뛰어난 기질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다 방편이라고 그러죠. 그 마조 스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 진실, 이거, 이거, 이거. 이 진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진실과 방편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알미 아니기 때문에 말에 뚝 끊어져 있고 생각이 끊어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 진실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모습이 없다. 불생불멸이다. 가장자리가 없다.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 이거를 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고 있는 하는 이게 방편이야 전부.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손가락을 세우고 볼펜을 보여주고 하는 이런 거를 전부 말할 수 없는 이거 하나를 가르치는 방편이거든. 약이에요. 약. 이거를 이제 뛰어난 기질을 활용한다. 쓴다. 이렇게 마찬가지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딱 고정돼 있어요. 동상처럼. 우리 동상 알잖아요. 법당에 부처님 모셔 놓은 것도 동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동상은 눈도 못 건버겨요. 말도 못 하고 숨도 못 쉬고 손가락도 못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몸 안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밥도 안 먹잖아. 그러기 때문에. 소화도 못 시켜.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안이나 밖이나 우리 눈에 보이거나 속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질 않아. 그런데 뛰어난 기질의 활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실은 생각해 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솜을 들으시고 내고 들으시고 내쉬고 배고픔을 느끼고 밥을 먹고 잠자고 손가락을 흔들고 반갑다고 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굉장히 뛰어난 일 아닌가요? 안 뛰어납니까? 정말 신기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묘한 거 아니야? 오히려 나무 깎아 놓고 돌 깎아 놓은 거는 아무 신기함이 없어. 깎아서 모습만 만들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 물론 움직임이 없는 모습으로 뛰어난 기질을 활용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야. 그런데 한번 보라고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게 늘 그냥 뭔가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잖아. 뭔가를 늘 활용하고 있어요. 코도 눈도 입도 귀도 몸뚱아리도 피부도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활용이 안 되면 죽습니다. 활용이 안 되면 죽어요. 그걸 뛰어난 기질을 활용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그냥 말로, 행동으로, 소리로, 몸짓으로 계속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이렇게 가르치고 실현하고 드러내 보이고 있으니까 뛰어난 기질을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소화가 되면 그냥 우리가 눈을 깜박이고 밥을 먹고 배고픔을 느끼고 말하고 반갑다고 인사하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드러내고 있고 이거를 실현하고 있다니까 그게 실감이 되면 내 뜻으로 뭔가를 움직이든 그냥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든 상관이 없어요. 분별할 때는 그걸 나누죠. 내가 어떤 준비와 계획과 어떤 뜻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움직인 거는 참 마음에 들고 그렇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 거는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잖아요. 우리 분별할 때는 그런데 상관이 없다고 뜻을 세워서 했던 뜻 없이 했던 무계획적으로 했던 잠재의식이 했던 꿈에서 했던 깨어서 했던 상관이 없어 어떻게 했던 그 행동 하나하나 그 모습 하나하나에는 이 진실이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실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따진다고 내 뜻이냐 네 뜻이냐 뜻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안 따져. 그런 거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것이냐 그냥 막 분석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잠재의식이다 무의식이다 거두식이다 생각 없이 한 거다 뜻을 가지고 한 거다 그건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뜻을 가지고 했던 뜻 없이 했던 잠재의식으로 했던 똑같다니까 똑같이 그냥 이 하나의 움직임이야 이 하나의 움직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알 수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그냥 이거의 움직임일 뿐이라니까 그냥 거울하고 똑같을 겁니다. 내가 거울을 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봤던 그냥 뜻 없이 그냥 거울이 있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서서 봤던 저는 뜻이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하지 근데 거울은 뜻을 가지고 본 놈이나 뜻 없이 본 놈이나 거울은 그냥 똑같이 드러내요. 거울이 그거 따지겠습니까? 거울은 그런 거 안 따져. 분별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걸 따지는 거지 내가 잠재의식이냐 아니면 분명한 뜻을 가지고 했느냐 그건 분별하는 사람들이나 따지는 거지 마음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도 우리는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우리가 마음이라고 가짜로 이름 붙인 이거 하나의 뛰어난 기지의 활용이야 그냥 이거 가지고 위산이 앙산한테 물었어요 백장이 마조를 거듭 찾아 뵙자 마조가 불자를 세운 이야기에서 이 두 스님의 뜻이 어떠하냐 이렇게 앙산이 말했다 이것은 뛰어난 기지의 활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불자를 세웠으니까 생략을 했을 뿐이지 도가 뭡니까 하니까 불자를 딱 세웠어 이거다 하고 이렇게 세웠어 이거다 이거 뛰어난 기지의 활용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 이야기를 또 달리 할 수도 있어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말은 그래 말은 그런데 이런 말이 실감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공감이 100% 되려면 불자를 세운 여기에서 그냥 자기 마음이 확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자기 본래 마음 이게 딱 확인이 되고 이게 딱 통해져야 되는 거지 통해지는 게 어떤 겁니까 하고 저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어떤 건지 알면 그건 통한 게 아니야 그냥 통하는 거지 알아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암 없이 통하는 거야 아는 건 없는데 그냥 통해 아는 건 이게 볼펜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겁니다 그럴 때 이게 뭐 볼펜이지 아는 거에서 볼펜 말고 다른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볼펜이지 뭐야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 아는 걸로는 그런데 이게 딱 통할 때는 이건 볼펜이 아니라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알매 의지에서 살아온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볼펜인데 볼펜이 아니라고 저보고 정신 나갔다고 하겠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100% 볼펜이에요 볼펜 말고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까? 100%야 그냥 의심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세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서 안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배워서 안 건 다 뒤집어져 있다고 그러는 거지 불교에서는 앙사는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말도 우리가 들어서 배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고 자기 눈이 아니고 배우고 익혀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긴 있지 그런데 배워서 하는 건 힘이 없어요 어쨌든 뛰어난 기지의 활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그런 의도가 있든 없든 이 말이 배워서 또는 알므로 하는 얘기인지 정말로 자기 살림에서 나온 건지 이거를 이제 유산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본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 확인은 해야죠 배워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말은 다 배워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듣다 보면 충분히 기억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산이 뭐라고 말했냐 마조문화에서 84인의 선지식을 배출하였는데 몇 사람이 뛰어난 기지를 얻었고 몇 사람이 뛰어나게 활용하였느냐 그러니까 참 그냥 선지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참 그냥 나올 수가 없어 위산에 이런 걸 이렇게 질문을 보면 뛰어난 기지를 활용했다 이 말을 가지고 그럼 몇 사람이 뛰어난 기지를 얻었고 몇 사람이 뛰어나게 활용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 뛰어난 기지와 활용을 나눠서 물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나눴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배워서 알고 있는 거 읽어서 알고 있는 거 마조문화에서 뛰어난 선지식들이 꽤 많이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많이 나왔어요 나오기는 마조하고 석두희천문화에서 이제 선지식들이 엄청 나와가지고 그 한 분 한 분들이 중국 각지에 이렇게 나가서 이 법을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마조 이후에 선의 가르침이 중국에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우렁차게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한 스승 문화에서 뛰어난 선지식이 법을 펼칠 만한 선지식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제 머릿속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선어록이나 또는 전등록이나 연등회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펼쳤다고 하는 선사들 제 머릿속에 있는 선사들만 해도 마조문화, 마조의 제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도 꽤 많이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 84인까지는 제가 다 못 외우지만 그러니까 수십 명이 나온 거예요 수십 명이 한두 명도 아니고 중국은 넓어가지고 수십 명이 나와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도 한두 명씩이나 있을라나 우리나라 면적으로 치면 우리나라 면적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전라도 하나, 경상도 하나, 서울 수도권 둘, 셋 하면 다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농담이니까 워낙 적어요 지역이 그런데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80명이 나와도 각기 들어가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적인 사실 알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또 물었어요 마조문화에서 84명의 선지식을 배출했는데 그럼 이게 참 속이는 말입니다 속이는 말 어떤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역사는 알미잖아 마조스님 때 이랬다 이거를 그럼 네가 한번 얘기해 봐 그때 나와 이렇게 배출했는데 그럼 몇 사람이나 뛰어난 기질을 얻었고 몇 사람이나 뛰어나게 활용했느냐 이 말을 쫓아가버리면 그냥 다 분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질문 자체가 안목이 없으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나 선지식이 되는 게 아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단련이 되어야 비로소 선지식이 하나 이렇게 나올까 말까 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책에서 읽었고 들었고 배운 걸로 얘기해 버리면 자기 살림이 아니잖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앙산이 말했다 백장이 뛰어난 기질을 얻었고 황벽이 잘 활용하였습니다 이거는 참 이 질문에 또 대응해서 참 앙산도 대단해요 보면 제가 자꾸 대단하다고만 하면 참 좋은 게 있겠습니까 아무 좋은 게 없을 텐데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당연히 이 족보로 보면 마주의 법을 백장이었고 백장의 법을 황벽이었다 이렇게 족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그 알모로 보면 이 대답이 그랬지 이렇게 할 거라니까 그런데 백장 황벽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어떤 개인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을 얘기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마주 스님의 뛰어난 기질을 활용함을 보았지만 마주 스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뛰어난 기질은 당연히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활용은 분별이 돼 제가 볼펜을 들어서 가르치는지 책상을 두드리는지 손가락을 세우는지 이건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게 분별하라고 세우는 건 아니지만 분별은 되잖아 그런데 뛰어난 기지는 분별이 안 됩니다 뛰어난 기질을 활용한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뛰어난 기지라고 하는 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황벽이 잘 활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백장이 뛰어난 기질을 얻었다 할 수 있지 백장만 얻은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 다 이 뛰어난 기질을 다 갖추고 있고 다 실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백장 개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뛰어난 지혜를 얻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는 부처님만 이 뛰어난 지혜를 갖추고 있다 이 말은 아니야 그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황벽만 잘 활용했겠습니까 마조 문화에 배출된 선지식들은 이걸 다 활용을 잘 했죠 방편을 잘 썼고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벽도 황벽 개인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왕산이 이런 식으로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받으면 자칫 오해할 수가 있잖아 백장이 마조의 제자가 백장이니까 이 84인의 선지식 중에 한 명이니까 백장이 얻었고 황벽은 잘 활용했어 나머지는 모두 스승의 법을 알리는 나팔수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밑으로 보거나 약간 부족하거나 눈 안목을 갖추지 못한 이런 걸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진짜로 마조 문화에서 공부했다 하더라도 안목이 철두철미하지 않은 스님들 있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목이 철두철미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목이 뛰어나다 철두철미하지 않다 그냥 자기 살림살이로 어떤 기준이 아닌 텅 비고 깨끗하고 뭐라고 할 게 없는 이 입장에서 이 안목으로 충분히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입니다 실제로 자기의 어떤 공부라고 하는 기준 이 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그거를 얘기한다 그러면 자기 분별이죠 자기 분별이에요 그러면 근데 아무런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보인다니까 내가 아무런 기준이 없으면 물론 자기한테 이런 기준이 있으면 다른 기준을 세워서 얘기하는 사람도 보이겠죠 근데 이건 분별이야 내 기준이 옳다라고 하는 분별이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내 기준이 옳다라고 주장은 안 하잖아 뭔 기준이 있어야 내 기준이 옳다고 그러지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이 입장에서는 기준을 세워서 얘기하는 게 보이죠 그게 보이면 똑같이 이렇게 법을 가르치고 법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안목이 철투철매하지 않구나 이런 게 당연히 느껴지고 당연히 보이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자기 분별 자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분별망상이죠 그걸 얘기한 거냐 아니죠 그럼 84인의 선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지 이 둘 말고는 황벽은 마조문화에서 공부하지는 않고 백장문화에서 공부했는데 이 둘 말고 82명의 선지식은 선지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되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둘만 뛰어나고 나머지는 철투철매하지 않고 안목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나팔수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저는 어원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나팔수 저도 뭐 당연히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듣는 TV나 또는 어른들한테 나팔수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게 긍정적인 뜻은 아니었잖아요 긍정적인 뜻은 아니고 자기 거는 뭐가 없어 자기 거는 뭐가 없는데 남의 말이나 남의 것을 빌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나팔수라고 그러지 않아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TV나 어른들이 있을 때 자기 거는 없어 자기 거 그러니까 뭐 빈 깡통이 이렇게 시끄럽다고 해야 되나 제가 다 커가지고 왜 나팔수를 그렇게 조금 어떤 사람을 좀 이렇게 비난하는 뜻으로 썼을까 이 나팔은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사람이 나팔수잖아요 물론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음악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천대받았죠 조선시대 때는 문인이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는 문인이 무조건 지배 세력이었고 나머지는 좀 천대받았죠 뭐 그런 데서 이 나팔수 이 나팔 부는 사람을 좀 이렇게 비난하는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그냥 제 추측입니다 한 고울의 수령이 그 수령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올 때 나팔수가 먼저 이렇게 나팔을 불고 수령이 온다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나팔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수령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중심은 수령이야 고울 수령 그럼 나팔수는 수령이 온다고 이렇게 신호를 그냥 수령이 온다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닌 거지 좀 이런 면에서 진짜는 수령이니까 이런 면에서 나팔수가 수령은 아니잖아요 나팔 부는 사람이 수령은 아닙니다 고울의 원님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자기 살림은 없고 그냥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나팔수다 이런 것 같아요 나머지는 모두 스승의 법을 알리는 나팔수 정도였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에서는 마음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제 안목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제 나팔수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모두 스승의 법을 알리는 나팔수 정도일 뿐입니다 위산이 말했다 그래 그래 그래서 그런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앙산이 왜 이 말을 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돼요 백장이 뛰어난 기질을 얻었고 황벽이 잘 활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돼 이거는 백장이라고 하는 개인 또는 황벽이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됩니다 근데 이 뒤에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사실 이 마조문화에 나온 선지식 중에 이 백장 말고도 백장하고 사형사제였던 조주의 스승인 남전보원 이 마조문화에 이제 대표적인 선지식이 세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도 이제 다 정말 뛰어난 선지식들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세간에서 대표적인 선지식이다 그럴 때 마조의 제자 중에 서당 지장 백장회의 남전보원을 얘기합니다 남전보원은 금방도 얘기했듯이 조주의 스승이에요 남전보원의 가르침 연등회의어나 이런 데 나오는데 남전의 가르침도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도 몇십 개는 될 겁니다 몇십 개 그 남전의 가르침을 봐도 남전의 안목이 참 깊고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백장만 뛰어나고 남자는 뛰어나지 못하고 또는 황병만 잘 활용하고 남자는 활용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앙사는 사람을 얘기했다 그러면 또 어떤 역사 내가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16. 밭일구기 백장이 밭을 일구는 울력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물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울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울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 이게 울력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자로는 보청이라고 그래요 보청 절에 있는 스님들이 같이 농사일을 하거나 절을 청소를 하거나 이걸 우리나라 절에서는 울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울력의 어원을 제가 몰라요 그런데 한자로는 보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자로는 보청이라고 그래요 농사일을 할 때도 절에 있는 스님들이 대중이라고 그러는데 절에 사시는 분들은 대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대중이라는 말이 사부대중이라는 말이 금강경에도 나와요 금강경에도 우리가 출가한 남자를 비구라고 그러고 출가한 여자를 비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제가의 남자를 우바세라고 그러고 여자를 우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구 비군이 우바이 우바세 해가지고 이 넷을 사부대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출가자들 또는 신도들을 대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절에 살고 있는 대중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하는 일을 절에서는 울력이라고 그럽니다 김장할 때도 울력이라고 그러고 농사 짓는 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밭일구는 울력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물었다 희훈 스님 희훈은 황벽입니다 황벽 희훈 밭일구는 일이 쉽지 않지 황벽이 말했다 여러 스님들이 일을 하였습니다 백장이 말했다 번거롭게도 도를 실천하였구나 황벽이 말했다 어찌 감히 노고를 사양하겠습니까 백장이 말했다 밭을 얼마나 일구었느냐 황벽이 밭을 매는 신용을 하자 백장은 곧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황벽은 귀를 막고서 가버렸다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백장이 밭을 일구는 울력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물었다 희훈 스님 밭 일구는 일이 쉽지 않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선문답이냐 그냥 일상의 어떤 대화냐 이거를 구분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구분을 안 해버리면 그냥 일상의 모든 대화를 그냥 다 선문답으로 받아버린다 그러니까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이것도 선문답으로 받아버리면 진짜 이 육신의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물 한 잔 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들은 사람은 선문답으로 받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선문답으로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물 한 잔이 이거거든 선문답으로 받으면 그냥 밥 한 그릇이 이거야 선문답으로 받아버리면 그건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 그러면은 안목이 있는 선지식이다 그러면은 선문답으로 받으면 또 선문답으로 대응을 해 줄 겁니다 안목이 없는 사람은 안 되지 물 달라고 했더니 엉뚱 생뚱한 얘기나 해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다 밥 먹고 물 마시고 잠자고 이런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를 헷갈려요 하면 안 돼 그래서 모든 걸 선문답으로 받는 게 이게 공부를 잘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선문답과 선문답이 아닌 게 스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진짜 선지식은 선문답과 일상의 언어가 나뉘어져 있질 않아요 그냥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일상의 언어로 대응할 거냐 선문답으로 대응할 거냐 상대가 선문답으로 받으면 선문답으로 대응을 해 주는 거고 일상의 언어로 받으면 일상의 언어로 대응해 주면 되지 진짜 배가 고파서 또는 목이 말려서 죽겠는데 스님 물 한 잔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물은 안 주고 주먹이나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면 그게 옳은 게 아니야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정말로 요구가 있을 때 정말 이 가르침에 목말라 있을 때 선문답으로 대응을 하는 거지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한테 밥을 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헷갈려 하면 안 돼 진짜 선문답과 일상의 언어라고 하는 이 경계를 뛰어넘은 사람은 상대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매이질 않아 이걸 선문답으로 받을지 일상의 언어로 받을지를 매이질 않아요 공부하는 사람을 만나면 공부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진짜 육신에 배가 고픈 사람을 만나면 같이 밥 먹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체험하고 웬만큼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돼요 여법함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찾게 돼 공부가 더 깊어져서 안목을 좀 갖췄으면 하는 이런 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게 되고 찾게 돼요 그걸 추구하고 찾는 마음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실은 공부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선지식 가르치는 방장스님이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질 때 이 말을 쫓아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공부하려고 출가해서 절에 들어와서 그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으니까 그냥 말만 쫓아다니고 있으면 한 대 맞아야죠 그러잖아요 한 대 맞아야 됩니다 말만 쫓아다니고 있으면 아직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한 입장이다 그러면 1번은 일단 통하는 거지 배고프냐 하더라도 육신의 배고픔을 그리고 있으면 안 돼 그런 때는 제가 안 된다고 안 하고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냥 이게 1번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배고프냐 그럴 때 이 육신의 배고픔 말고 저는 육신의 배고픔을 물을 수도 있어 진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참 이 마음의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이렇게 참 힘들어하고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게 더 지금 급해 그러니까 밥 한 끼 사주고 싶은 마음은 잠시 제가 뒤로 밀어놓고 정말 그분이 급하다고 하는 이거를 조금 안내하고 이쪽으로 이끄는 이거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이게 목말라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밥이나 한 끼 사주고 그냥 보내버리면 욕할 거 아닙니까 내가 밥 먹으러 왔나 지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법에서는 사실은 밥 한 끼 사주고 보낸다고 문제될 건 없어요 거기에는 뭐 이게 안 드러나 있습니까 다 드러나 있거든 그래도 제가 말했잖아요 상대의 어떤 이 근기나 목마름이나 배고픔에 대응해서 한다고 그분은 지금 그게 더 급한 게 아니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상대의 근기에 맞게 대응하는 거지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선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통해서 이게 정말로 목이 마르고 이게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밥은 먹었느냐 그러면은 육신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 밥 먹었냐 이렇게 생각하고 네 하면 안 된다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이게 궁금하고 이게 목마르고 이게 배고프다며 그럼 굶었다고 해야지 차라리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지 배고파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밥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야 뭔가 좀 가르침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천지가 다 밥 아닌 게 없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거기에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 요구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요구를 안 하는데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물었다고 쳐 정말 좀 안타깝은 마음이 있으니까 물었겠죠 밥은 먹고 다닙니까 이렇게 오늘 저녁은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쳐 그런데 공부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금방도 얘기했지만 그냥 배는 고파 죽겠는데 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 선지식이 한마디 안 할까요 그런데 거기서 예 비빔밥 먹었습니다 이러면 무슨 말을 하냐고 저는 진짜 진짜 저녁 이 밥 먹었는가를 물었는데 받는 사람이 법으로 받아버리는데 그럼 당연히 저도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라니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옛말에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채는 애기한테 저도 한 번 더 준다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겁니다 아니 대중법회는 말 그대로 대중법회에요 대중법회 물론 이제 거기에도 전부 어떤 면담이라든지 같이 공부해온 어떤 과정이 있으니까 정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도반들이 그런 욕으로 그런 가르침이 나가긴 나가요 대중법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공부하는데 부족하다 이런 말은 아니고 정말로 정말로 이거 하나 이렇게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어리석게 밥 먹었냐 그럼 그 밥밖에 모르고 그러지 마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밥 읽는 일이 쉽지 않지 물론 이거는 뭐 당연히 일상의 언어로 받아도 충분해요 밥 읽는 일이 뭐가 쉽겠습니까 절들이 다 산에 있었으니까 산에서 밥 읽어보세요 돌이 더 많아요 돌 다 캐내야 되고 캐내서 다 옮겨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이 밭 읽는 일 이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기 이 마음밭 읽는 게 더 중요합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마음밭 읽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 그러려고 출가한 건데 이 육신 유지하려고 했으면 출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새 속에서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제가 경전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늘 이게 1번이야 된다 이게 다른 일 하지 말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1번이면서도 밥도 읽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숨도 쉬고 우리 다 해요 그래도 이게 1번이야 돼요 밭 읽는 일이 쉽지 않지 한다고 해서 진짜 우리 육신을 막 힘써가지고 돌 골라내고 밥 만들고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황벽이 말했다 여러 스님들이 일을 하였습니다 만만치 않게 봐도 이 말까지도 이걸 법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냥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건지 자기를 잘 안 드러내 보면 선사들은 그런데 실제로 뒤에 내용을 보면 여러 스님들이 일을 같이 했다 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스님들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뛰어난 기질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여러 스님들이 밭을 읽은다고 일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를 다 이렇게 실현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거든 여러 스님들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잘 안 드러내 이런 거를 선사들은 백장이 말했다 번거롭게도 도를 실천하였구나 백장이 뭐라고 해야 하죠 오히려 백장이 자복을 했어요 백장이 황벽은 안 드러냈어요 이게 스님들이 정말 일한 이거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를 드러낸 건지 황벽은 안 드러냈는데 백장이 오히려 자복을 했어요 이런 걸 자복이라고 그럽니까 자백이라고 그럽니까 번거롭게도 도를 실천하였구나 황벽이 말했다 어찌 감히 노고를 사양하겠습니까 황벽은 지금 끝까지 이러고 있어요 노고를 사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울력을 울력하는 이런 일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 노고를 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우리가 이 진실이고 법이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밭을 일구는 모습이든 부처님을 예부라는 모습이든 밥을 먹는 모습이든 그냥 그 하나하나에 이게 다 드러나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사양하고 말고 할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노고가 노고는 아니에요 그런 뜻이야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서 내가 뭘 하든 어디에 있든 백장이 말했다 밭을 얼마나 일구었느냐 황벽이 밭을 매는 이 마음의 밭은 얼마나가 없습니다 얼마나가 없어요 분별해서 벗어나면 이거는 분별이 안 돼 어디서 어디까지 시작과 끝이 없어 뭐 밭을 200평 읽었냐 300평 읽었냐 이거는 실제로 어떤 이 모습 세계에서 하는 말이고 밭을 얼마나 읽었냐 이랬을 때 똑같이 공부의 뜻이 있는 분들은 똑같이 그 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밭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를 읽었습니다 그럼 그건 분별해야 그냥 다 분별해서 벗어나보면 이 마음 밭은 마음 밭이라고 할 것조차 없는데 끝이 없는데 무한한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황벽은 어떻게 받았냐 도가 뭡니까 이렇게 받은 거예요 밭은 얼마나 읽었느냐 도가 뭐냐 이렇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겁니다 밭 일구는 신용을 한 거지 이겁니다 이렇게 백장인 꽃 악 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것도 쓸데없는 짓이죠 황벽은 귀를 막고서 가버렸다 하여튼 늘 하여튼 이 공부의 뜻과 원을 두고 있는 분들은 늘 이걸 1번으로 이걸 1번으로 이걸 1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세간의 삶을 못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늘 이걸 1번으로 하셔야 돼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마음은 늘 그냥 여기에 있으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